꿈 이뤄 영광인데요. 지난해였습니다. 미국에서 폭설로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흔쾌히 집을 내준 미국인 부부. 이때 참 세상이 따뜻하다 싶었는데요. 이용시케서가 전해줬죠.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부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때 월드클라스에서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저분들 한국에 한 번쯤은 오겠지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실제로 오셨으니까 극진이 대접해야죠. 맞습니다. 이 부부 알렉산더 캠파니아 그리고 앤드리아 캠파니아 부부인데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영하 12도에 눈에 갇힌 차 안에서 떨고 있던 한국인 9명에게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극진이 대접을 하고 침실도 내어줬습니다. 2박 3일 동안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부의 미담은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차례인데 또 우리 한국인들이 예의와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하는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아주 제대로 갚아줘야죠. 이게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에서 이 부부를 찾아서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 이틀 전이죠. 우리나라를 찾았고요. 모두 열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게 오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뤄서 영광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는 비무장지대 DMZ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한국 요리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관심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5개월 전에 자신의 집을 두드린 박건영 씨와 저렇게 재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부부 사연을 최초로 보도했던 뉴욕타임스 기자가 동행 취재한다고 합니다. 기자까지 동행 취재로 따뜻한 소식을 자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혜 제대로 가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ulares, 언제쯤 만나요? 감사합니다.